결국 또 김세희하고 정유라 최서원 모녀가 돈 싸움나가지고 깨졌습니다. 아 정말 정말 시끄러운 인간들 맨날 돈 문제로 싸움내가지고 정유라가 자기 빚 갚는 감속을 논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10시간이고 12시간씩이고 자기 빚 뭐 7억인가 그렇대요 7억인가 그러니까 7억을 갚을 때까지 가세연해서 논스톱으로 방송하겠다. 그리고 각서까지 써날라. 제가 인터뷰를 안 하면 안 했지. 이게 뭐냐고 보니까 최서원 단독 인터뷰를 김세희가 요구를 했더니 김세희한테 자기 빚 갚는 감속을 무제한으로 하겠다. 그 대가로 한마디로 최서원의 출연료를 한 7억을 해달라 이 수준이네 이거. 근데 웃긴 게 안 해주면 되는 거지.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? 안 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거의 쌍욕을 퍼붓어요. 이런 망발을 져주는 사람이 있었다. 이런 거지 같은 마인드 뻔뻔한. 아니 안 해주면 될 거 아니야. 안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정유라를 짓밟아. 그리고 정유라는 그렇게 미디어 치는 음해하느라고 난리친 인간이 김세희한테는 속상하고 많은 도움을 받은 건 맞고 꼼짝 못해요 김세희한테는 죄송하고 침묵하겠다. 아니 미디어 치대에서는 그렇게 신바람나서 말만 열면을 까고 다니더니 이 김세희 아무것도 아닌 놈한테는 엎드려 빌어요. 뭐 그거겠지. 일단 돈하고 윤석열한테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 또 윤석열 얼마나 많이 팔았겠어. 우리한테 와서 미디어 치 까면은 윤석열이 너 석방시켜줄 거다. 이런 식으로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. 돈과 권력 앞에 기어 다니는 거야. 저 모녀는. 그래서 저것들이 박근혜 적건들 정말 조용히 있었으니까. 나 이제 그걸 의심하기 때문에. 알아서 그래. 김세희랑 하든 누구나 가든 알아서 해. 어차피 태물이 진실 돌파하는데 내가 최서원 모녀하고 선 긋는 게 촛불이나 같이 하는 게 더 부담이 적으니까. 촛불도 그렇고 박근혜 쪽도 그렇고. 너희들은 괜히 장난치가 끝났고 김세희한테 바로 도사고평 당했는데 김세희는 그냥 안 해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짓밥일까. 하면 하는 거 딱 보니까 아 최서원은 윤석열과 박근혜한테 이미 찍혔구나. 이 탄핵 사건을 최서원 한 명한테 덮어씌우고 가기로 윤석열과 박근혜가 협의했구나. 이거 아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야. 김세희는. 아니 이거는 욕은 할 수 있지. 야 정유라가 니네 방송 나가서 자기 모친의 불륜까지 터뜨리는 정도인데 엄마 챙겨줘야지. 그 정도 했으면은. 그리고 너같이 그렇게 자기 엄마를 욕하네. 태물인승 최서원 거 맞다. 그렇게 음에 비방한 놈한테 가서 엎드려가지고 했으면은 몇 억 줘야지. 몇 억이 네 돈이야 인마 어차피. 다 뺏은 돈이지. 그럼 요구를 쓰면은 안 하면 되는 거지. 아 이건 너무 과하다. 안 하면 되는데 정렬을 쳐내는 거는 아 이거 이미 최서원은 끝났구나. 윤석열과 박근혜한테. 부랴부랴 이제 하는 거야. 부랴부랴.